성경 1. 예수님 탄생 즉 기록된 말씀을 기록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를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나사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 39번 전체가 사실상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원스토리입니다. 구약의 39번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책으로 이 39번이 신약의 사복음서 안에 다 담겼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인전 이후 게시록까지는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다시 분위기에 따라 7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세우,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번,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인전 30년, 공동서실 9번입니다. 오세우경은 제사장 나라 세력 분위기,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한 분위기, 페르시아 7번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신현되는 분위기, 중간사 400년은 구약성경의 생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된 분위기,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력된 분위기, 사도인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이 대립한 분위기, 공동서실 9번은 로마 세국의 바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의 줄기 이야기를 약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3년, 마지막 1주일, 십장과 부활과 승리 이렇게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첫 시간인 예수님 탄생 부분에는 족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요한,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생의 이전 30년의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2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게야 우루에서 가나안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렘으로, 베들렘에서 애국을 거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이 베들렘까지 호정을 하러 간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은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국서에서 만나는 공간인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러지고 있었고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맨 위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지역, 중간 지대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 맨 아래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렘과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속합니다. 성경 속 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인데 세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명령은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세금을 철저히 거두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로마 관리를 통해 직접 거두어가는 세금이 있었고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세리로 꼽아서 철저하게 간접세도 거두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적개심 못지않게 자기 동족 출신인 세리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동족 출신의 세리마태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마태는 이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자세히 기록하려고 마태복음을 저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대 역사의 이야기로 포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지식과 배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용에 대한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가레야 등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천혜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기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살아날 것이다 죽었다가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 생애, 부활, 승천 모두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또 로마 제국의 명령과도 엮어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명령 중에 초대 형제 옥타비아 뉴스가 호석하라는 명령과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로씨 영하산의 명령을 내렸던 것은 에브브로 피시나라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게 되신 것, 상하신 것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처럼 방식인 십자가형과 맞물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제3에는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이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도록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다는 로마 제국의 명령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기록과 예수님 로마 제국의 명령까지 크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성경 길라자비에는 통포인트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40주의의 각 스토리를 익혀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간에도 3개의 통포인트와 함께 예수님 탄생의 6개의 스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통포인트 2000년을 읽는 진검다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트는 구약 2000년 역사를 이 한마리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과 신약의 2000년을 읽는 진검다리 셈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곳곳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생명과 권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 1장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는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한 문장 안에 구약의 2000년의 역사가 정리되며 동시에 신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육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윗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권력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잘 세워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슴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족보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말, 나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다섯 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다말, 나합, 룻, 마리아 이들 중에 이들은 이름이 적혀있지만 유독 한 여인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만 이전 남편과의 관계인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두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우리아인데 다윗이 역사상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존경을 받지만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죄, 부끄러운 죄, 생애죄에 대해 부끄러운 기억이 있고 그 죄 없는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강추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 점을 꼬집어서 다윗도 한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열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족보를 통해 위대한 다윗도 죄인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톱포인트 제목은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헌신과 충서로 닿은 요셉과 마리아, 동강 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까지 모두들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봅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십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순종합니다. 얼마 후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이 커져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관계를 가만히 끊음으로 마리아를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록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마리아의 임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위대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들려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이 사실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목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해서 그리고 동강 박사, 세례 요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던 신문, 성전에서 주여가 금식했던 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동안 기다리면서 행복했던 들려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로마 강세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호정으로 시인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만삭인 몸이 마리아도 나사리에서 베들렘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힘들기에 베들렘이 도착했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고 베들렘 마을의 여관들이 다 차버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한 방을 찾지 못하고 결국 허름한 빈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베들렘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십니다. 또 멀리 도망으로부터 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기쁨을 위한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3일 만에 침묵을 깨고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직접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는 참 기쁨을 위한 탄생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제국의 연관성과 함께 로마 왕제의 호전 명령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유대 분범과 헤롯의 영화사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왕제 옥타비아니스가 세금 진술을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베들레인까지 가서 호전을 해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보고 헤로당을 찾아가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음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헤롯이 영화사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갔으나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을 것을 알고 심의 노해서 사랑을 보내 베들레인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다 죽게 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로마 제국과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깊이 보면 로마 황제 옥타비아노스의 세금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인에 보내신 것.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이 내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베들레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로마 세국이라는 정책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 궁금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헤롯이 베들레인과 임금 마을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영화 살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애국으로 도망피하게 되셨는데 이 대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지방은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로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돌아올 때 유대 지역이 아니 갈리지 지방인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된 건 이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6월절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율법 선생들과 부지런 율법을 질문하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고 여기에 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는 게 더욱 사랑스러워 같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율법 지식을 쌓으셨고 그렇게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리비한 세례유안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되셨을 때 유대 땅은 세례유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온통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세례유안의 사역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6개월의 전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은 약객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하고 잠도 거친 광야에서 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흐르는 강물 속에 몸을 푹 담갔다가 뺍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설교는 매우 파격적이어서 또 그의 설교는 도끼로 나무를 내리지는 것처럼 거침없고 예의해서 일명 도끼설교라고 붙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유안이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 놓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유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유안은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뤄갈 분임을 나타내시려고 세례유안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안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감에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세례유안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 예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또 타장마당에서 심판하실 때 알곡과 축정일을 나누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세례유안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랑의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예리아가 이 사람이었다. 여자를 나온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유안은 이후에 헬롯이 그 동생 빌리비아의 헬롯이야를 추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함으로 헬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받았습니다. 세례유안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준비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공생을 앞두고 40일까지 금식하신 다음에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기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내게 엎드리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이 욕을 물리치십니다. 차근차근 쉽게 단계를 쉽게 말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3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을 사탄은 쉽게 단순하게 이 한순간에 이루어라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욕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여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말씀들인 모세옥경과 예언서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분의 세 번째 통포인트는 끝까지 가져갈 기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격적인 모세옥을 준비하심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말씀으로 잘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이뤄가시는지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